안녕하세요. 세바시대학 6기 조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 창업을 준비하던 저는 같은 질문을 한 100번, 100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유부초밥이라는 메뉴가 메인이 됩니까? 드라마, 영화도 주연과 조연이 있듯이 요식업도 메인 메뉴와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요. 항상 사이드 메뉴 취급을 받던 유부초밥이 어떻게 메인 메뉴가 되었고, 외식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꿨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께서는 빼짝 마르고 편식이 심한 저를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유부초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이려고 고기, 야채 등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듬뿍 담아갔고 만들어주신 유부초밥을 저는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사랑 덕분에 저는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유부초밥을 다시 떠올리는 건 2015년도였습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무엇을 팔아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하루는 김밥을 파는 할머니를 보았는데, 김밥같이 간편한 음식을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유부초밥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식대로 유부 안에 밥과 고기, 야채를 골고루 놓고 누군가의 자녀인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진심을 다해 만든 유부초밥을 팔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씩 잘 팔리고 있을 때 더 맛있는 유부초밥을 만들고 싶었고 유부초밥 전문점을 수소문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부초밥 전문점은커녕 김밥 전문점, 메밀 전문점 등 음식점 사이드 메뉴에만 유부초밥이 있었던 것이 다였습니다. 저는 더 크고 더 맛있게 만든다면 유부초밥도 분명히 메인 메뉴가 될 것이라 생각했고 나아가 외식시장의 새로운 장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5월달 부산의 어느 대학교 골목길에 약 8평 남짓한 정직유부를 오픈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유부초밥 전문점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오픈과 동시에 많은 고객님들이 정직유부를 찾아주셨습니다. 대기줄도 길게 생기고 가게는 성공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초밥이 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저의 믿음이 외식시장에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2019년도 3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가맹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우영억조를 있었는데요. 그간 제 경험하며 얻은 사업차락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팁 첫 번째, 빠밤! 절대적으로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희는 가맹점 및 소비자를 위해 꾸려진 9개 팀, 28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자라고 해서 제 감각만 믿고 업무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더 나은 정직 유부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판매 가격을 인상시켜야 하나 고민을 했던 상황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의견이 있었지만 한 직원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그 직원이 들고 온 데이터와 장기 계획이 저의 의견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린 태도와 생각이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팁 두 번째, 점주님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점주님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 저희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고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맹본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행동합니다. 또 프랜차이즈 산업을 이끄는 본부들 또한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점주님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희망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사는 점주님께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좋은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국 팔리지 않으면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게를 시작하면서 장사가 잘 되는 장밋빛 미래를 그립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좋은 서비스와 매력적인 상품,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소비자가 구매해주고 또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어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추천하여 소비를 하고 함으로써 매출을 높여야 합니다. 저희 가맹본부의 구성원은 좋은 품질, 좋은 제품, 좋은 가격으로 점주님께 제공하여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코칭해 주어 점주님의 궁극적인 목표 매출 향상과 수익 증대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라. 사실 저희가 하는 행동, 모든 모든 일들이 소비자를 위한 행동이어도 가원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소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소통 속에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파악하고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객님이 볶음김치유부초밥이라는 메뉴를 구매하셔 드셨는데요. 한입 베어물고는 떠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고객을 쫓아가야 할지, 아님 밀린 주문을 처리를 해야 할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고객님을 향해 달려가 여쭤봤습니다. 고객님, 왜 한입만 드시고 안 드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주문해 주신 금액 다시 다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꼭 좀 알려주이소. 라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고객은 어렵사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했던 볶음김치 맛이 아니었고 너무 짠맛이 가겠다라며 소중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보답으로 일주일 뒤 이 시간에 다시 와달라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고 바뀐 레시피로 고객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다양하게 레시피를 변화시켜 그 고객님이 오시기만 기다렸지만 아직도 그 고객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레시피로 판매를 했을 때 이전보다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았고 그 고객님의 조언으로 인해 지금의 레시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바시를 보고 계시는 우리 안 오신 고객님 제발 한번 와주셔가지고 꼭 한 번만 드셔주십시오.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직유부 가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저는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했고 내가 고객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며 8평 남짓한 가게와 회사를 성정해 왔습니다. 고객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앞으로 제가 할 일들이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점주님 그리고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며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지혜를 강조하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합니다. 정직유부의 보답이 내는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